안녕하세요 시청자 분들 제가 오늘 카레 카레 먹방을 좀 해볼까 합니다 녹화방 카레먹방을 좀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레는 아는 사람 집에서 가져왔습니다 카레먹방 사전에 좀 비벼놨습니다 지금 밥 한걸이 빨간걸이 우동코라 아 맵다 음 집에 가정에서 끼린거라 진짜 맛있습니다 카레가 따봉 카레먹방 카레먹방 칼 으 네 음 으 맛있다. 중국집에 우동그릇만 합니다. 여러분들 진짜 매우 안 매우 괜찮은데 오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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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깍두기 반찬 나와 깍두기입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이 영상은 하게 됐나면은 이 집에 카레 끼린 집에서는 근데 카레가 너무 맛있게 잘 끼리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바다와서 오늘 아침에 전자레인지에 덥혀서 지금 또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아 아 드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까지 온 먼지에 여러분들 음 음 카레먹방 음 으음 진짜 너무 맛있어 다른 반찬에 필요가 없을 거 같아요 이제 뵙거나 또 유튜브 팬분이거든요 이제 뵙기름 집어 진짜 맛있어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다른 사람 실방을 보면서 먹방을 할라그라 조금 힘드네 아 단참 먹다 보이네 이번엔 와 끄나 끄나 합니다 아까 아 진짜 맛있다 깍두기 깍두기 아 또 맛있어 한 그릇 뚝딱 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다음 방송에서 또 만나요 안녕 잘 먹었습니다 덕분에 다 잘 먹었습니다 시청자들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안녕 빠이